지금 비아파트 주택수 부족하거든 신축 부족하거든 준주택 해서 전입신고 한다고 아파트값 폭등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준주택 해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 반대 안 한다니까 지금 집도 부족하고 청년들도 좋은 환경에서 거주합시다 좀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고입니다 오늘 또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레지던스 대란 피했다 이게 뭐예요 생숙 생활용 숙박시설 사실 레지던스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최근에 생숙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용 숙박시설의 이름으로 탈바꿈 돼서 활성화가 된 거죠 부지마다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있는데 오피스텔 못 짓는 지역은 생활용 숙박시설을 지어가지고 약간 상가 마냥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생숙을 하면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완화되어 있거든 근데 이게 갑자기 준주택이었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준주택이었어요 근데 이번 문재인 정권 와가지고 이거를 준주택으로 안 하고 숙박시설로 허가를 무조건 필수로 받게끔 만들어놨고 준주택이 안 된다는 거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국에서 다 일어났지 이게 개수가 상당수예요 많아요 이게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거의 20만 호 가까이 되는 거지 12만 8천 호랑 6만 호 그중에 숙박신고 돼 있는 게 한 7만 호 정도가 되는 거고 용도 변경 한 거는 꼴랑 만 호 나머지 미신고 돼서 지금 버티고 있는 데가 5만 2천 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합해서 지금 이 얘기로 피해했다라고 하는 게 11만 2천 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쉬워진다 기사로만 보면 쉽죠 기사로만 보면 쉽죠 근데 사실 이 대란에서 이분들이 원했던 거는 그냥 하나예요 준주택으로 그냥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 전입신고 하게 해달라 이거 하나였거든요 근데 겁나 돌아가 겁나 돌아가 복도폭을 보강하면 인정해주고 주차장을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면 인정해주고 오피스텔로 전환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 기부 체납해서 하면 설치 의무 면제 그래서 이거 마곡에 있는 레지던스 루에스트 같은 경우 200억인가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오피스텔 용도 전환해준다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절반으로 기준 완화해주고 주차장 어차피 이거 주차장 없어요 힘들다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하면 돈을 들이거나 돈을 들이거나 불가능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전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들어야 돼 여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갈 걸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고 어차피 해주기로 할 거면 제대로 해주던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분양하는 거는 지금부터 분양하는 거는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몇 년 몇 월까지만 준주택 인정 전입신고 가능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까다로우면 문재인 정권 때 발표했을 때 그 전까지만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분양했거나 그것만 인정해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든 돈을 뜯고 명분을 챙기기 위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행강제금을 또 27년까지 유예해줬어요 이분들한테 숙박 미신고 그래서 이 안에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해라 이렇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준주택으로 인정해주면 끝나는 문제를 지금 비아파트 주택수 부족하거든 신축 부족하거든 준주택 해서 전입신고 한다고 아파트값 폭등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준주택 해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 반대 안 한다니까 지금 집도 부족하고 청년들도 좋은 환경에서 거주합시다 좀 전입신고 할 수 있게 해주고 왜 이런 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허래허식 법으로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그거 약간 무릎 꿇는 것 같아서 싫어? 말 바꾸는 거 욕먹을까 봐 싫어? 원래 레지던스는요 전입신고 다 됐어요 예전에도 금융위기 때 그 전에도 한창 유행이었거든 레지던스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전략 제가 로드맵 제시해드립니다 첫 번째 21년부터였을 거예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원래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던 걸 주택수에 집어넣었죠 문재인이가 문재인이 한 건 아니죠 문재인 정권에서 한 거지 엄밀히 따지면 문재인은 오피스텔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주택수 제외 주택수 제외 두 번째는 생숙 그냥 준주택으로 인정해라 인정해라 이거 안 그러면 땅도 못 팔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땅 팔 거 생숙으로 지을 사람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100만 원에 땅 사가지고 천만 원에 파는 LH SH 돈 벌고 싶으면 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 보증보험 기준을 완화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멀리 안 가도 돼요 간평 안 해줘도 되니까 공시가 150 정도는 해줍시다 이게 딱 시세 수준이니까 사실 140에서 150이 맞거든요 150으로 해서 어차피 이 150이면 전세 사기 못 쳐요 신축 지어지는 게 공시가 150으로 기준으로 하잖아요 일단 공시가 바로 안 나오는데 주변 시세를 해가지고 150을 때려버리거든 그러면은 절대 전세 사기 못 쳐요 자 네 번째는 주택수에 따른 페널티를 하지 말고 금액으로 하자 금액으로 하자 금액에 따른 페널티를 하는 게 맞아요 왜 자꾸 주택수 가지고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하는 거야 금액으로 합시다 금액으로 이거 양도세도 솔직히 주택수로 하면은 이중삼중과세예요 이중삼중 왜냐면 소득세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세금 내고 있는데 왜 중과를 때리냐고 왜 중과를 때리냐고 주택수에 따른 페널티 없어요 이것만 하면요 짓지 말라고 해도죠 짓지 말라고 해도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야 합치가 안 돼요 그 상황에서는 좋은 정책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요 정부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당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시행용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반쪽으로 할 수 있어 보증범 기준 하나 이거 무조건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시행용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 눈치 보는 거야 이거 없으면은 진짜 권두박질 칠 겁니다 정말 이게 언젠가는 전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젠 될 거예요 언젠가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되는 거죠 사실 오피스텔은 취득세 4.6%입니다 단일세율이란 말이에요 단일세 근데 취득세는 주택처럼 1% 해주지 않으면서 왜 취득세 중간 때는 주택수에 집어넣느냐 잘못됐어요 이거는 하루 빨리 원래 오피스텔은 그냥 준주택입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빨리 제외해야 돼요 21년도니까 지금으로도 3년차가 됐는데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피스텔 아무도 못 지어요 안 지을 거야 그리고 아파트 짓기 이렇게 어려운데 왜 잘 조성되고 있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텔에 찬물을 끼얹는 거야 대체 이제 진짜 아파텔도 해외처럼 수영장도 있고 조식도 주고 이런 브랜드 있고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찬물을 끼얹는 거야 대체 아파트 값 안정화 시키는데 큰 놈이 될 거를 왜 찬물을 끼얹어서 다 아파트에 또 몰려가게 만드냐고 왜 또 반포 압구점 가게 만드냐고 신축 아파트에 다 못 매게 만드냐고 왜 오피스텔 주택수에 넣어서 진짜 멍청한 수예요 이거는 아 답답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답한 얘기를 좀 했고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고 언젠가는 이게 지어지지 않으면서 풀릴 겁니다 풀릴 건데 시간이 늦네요 시간이 늦네요 그러면 우린 여기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시고 자산을 성장시키면 됩니다 자 오늘 제 강의도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반 오프라인 강의하고요 소액으로 상급지 지금 재개발은 인기가 많아요 빌라드도 양극화 그 중심에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 신속통합 뭐 이런 것들이죠 가능성이 높은 2, 3년 안에 지정이 되면서 매덕이 뛸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는 어딜까 생각하는 분들은 강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두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단지내 상가 특강을 할 거예요 10월 30일은 그래서 주택수에서 들어가지 않는 아직 규제 있으니까 주택 들어가지 않는 서울의 알짜 재건축 진행될 단지내 상가 어떻게 투자하는 메커니즘하고 또 좋은 입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고요 또 오신 강의 오신 분 한에서 물건지까지 알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신청은 댓글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최저한 채팅마이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강의 신청 비용은 2만 2천원 영환평값밖에 안되니까 부담없이 강의 신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